랩띵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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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뿌리지 흥뿌리지 잘 봐 우와 괜찮아? 어때? 괜찮은 것 같은데? 근데 진짜 안 달지? 단발성 없는 것 같더라. 안하면 조금 손맛이네. 이렇게 먹는다. 이렇게 먹는다. 이렇게 잘하는 말? 오늘 왜 이렇게 졌어? 어? 그래, 그래. 입도 나왔네? 부쳤어?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오늘 왜 이렇게 졌어? 오늘 새봐, 새! 세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